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황 요즘에 시맨틱에러 방송하면서 또 이제 저희 동키즈가 곧 컴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촬영 굉장히 떨리고 사실 자켓 촬영과 허브 촬영이 조금 많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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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그러면 데이즈드 3.5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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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